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불을 뿜으면서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약간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역시 반도체 재발견이다라고 하시면서 SK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딜의 머팡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함께 분석해 주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지만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 수익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폭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저는 부정적으로 제가 표시를 하긴 했는데 반도체 오팡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다른 걸 한번 보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 더 못 가는 건가요? 네. 더 못 간다라기보다는 다른 게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기존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발로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디레임 업황이 그래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반도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업종들이나 섹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공급 부족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건 사실은 메모리보다는 역시 비메모리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만으로 보자라고 하면 내년 예상 실적의 매출이 한 4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기 한 10조 정도 되는데 전연동기하면 한 17%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적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낸드 쪽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확대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공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낸드 부분에서 이익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를 관심 포인트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에서 최종 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수하게 되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이 한 14% 정도였는데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글로벌 2위 또 지위 탈환하는 거니까 두 가지 측면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SK하이닉스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비메모리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이 주가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같은 기간 안에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쪽은 또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SK하이닉스 응원하시네요. 네.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쿵 하죠. 그런데 SK하이닉스의 흐름을 계속 지켜두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약점을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비메모리 쪽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무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P3, 평택 3공장 이제 내년 초에 완공되는데 완공되기도 전에 4공장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쪽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비메모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우시의 세팅 다 해놨고 거기서 중국 중화권 업체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강화시킬 예정이고 한국 쪽에는 충주 공장 또 라인업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또 갖고 있는 키파운드리라는 업체를 또 100% 지분 인수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영역들이 얼만큼 올라올까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꽤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은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다들 또 체크하고 거의 유가나 환율같이 체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하나 또 SK그룹 쪽에서 변화가 나온 게 SK텔레콤이 어떤 분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SK스퀘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SK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스퀘어가 지금 시총 대비해서 지분만 보게 되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치까지 비ICT 기업까지 확인하게 되면 SK스퀘어에 대한 동향들도 하이닉스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은 올해 보니까 12조 원대, 영업익 12조 원대 내년도 그 정도 수준. 하지만 2023년 가게 되면 16조 원대로 점프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약간 물론 1년 뒤긴, 2년 뒤긴 하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요즘 또 시장에서 잘 보는 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죠. 성장의 흐름을 맞춰간다고 하게 되면 또 재조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에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고 일단은 기반을 잘 닦아 놓은 상황인데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가 주가 상승에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내년에 비메모리 부분을 잘 기반을 닦아서 23년에는 실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그래도 상향으로 우상향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잘 시장에서 지켜보시고요. 어느 정도로 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